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선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 후보는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쇄신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자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박 후보는 또 지방선거 후보자, 선출 방식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의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안대의 당 정치 쇄신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의 발의권자라며 언제든 국민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.